가세요? 다섯주에 들어주세요? 가세요! 가세요! 언니한테 중요한 건 너무 아름다웠어요 예뻐요 예뻐 우리 시원한 클라이드 어쩔 수실래요? 잘 안보여 긴 숙게 꿀꺽꿀꺽꿀꺽 인터뷰 연습 좀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기타를 치고 있는 앞으로 큐바 안에서 기타리스트의 역할은 무엇이죠? 이 사람은 소루악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저는 퍼커샷이 역할을 하는 멜로디는 퍼커샷! 를 칠 수 있는 타악기라고 생각합니다 포인! 날씨가 더워서 그렇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껐을텐데 안녕하세요 재영씨 끈거 아니야? 아니요 여기 뭐하러 오셨어요? 공연하러 왔습니다 네 오늘의 날씨는 어떤가요? 날씨는 너무 이상해하고 땀도 나고 활동하기 좋은 날씨 큐바니즘에서 베이스란? 큐바니즘에서 베이스는 멜로디가 있는 땅기라고 생각합니다 멜로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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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펑크샷의 역할을 하네 예예 뭘 위해서 하는거죠? 얼굴 가리려고요 하나도 안거려져요 이 와중에 시크 좀 힘든데 좀 힘든데 저희가 예상이 40도 정도 되는거에요 몰라요 40도 40도로 예술관에 하나요? 저녁 8시 30분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저희 공연이 9시에요 네 여러분 오늘 안녕하세요 선수씨 안녕하세요 당신 누구십니까? 저는 영어통을 졸리고 배우고 있는 선수씨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수씨 안 더워? 인상이 멋있네요 안녕하세요 선수씨 안 더워? 응 왜 이렇게 부질하네 대충 타러 너라도 해야죠 라니야 수 어? 자 슬슬슬슬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